대빈이 2회 15 하기로 했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와우 오케이 그래서 자신 없는 거 몇 개 정도 있어요 또 어려웠던 거 몇 개 정도 있었나요 안 세려봤어요? 선생님이 맨날 물어보는데 알겠습니까? 자신 없는 거 몇 개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 아니면 이 문장이 자신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지 해줘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연을 들여다보기 very good looking at nature 오케이 look at nature로부터 왔습니다 look에다가 ing 붙이면 looking이 되죠 looking at nature look at the sky 오케이 sky를 보라 했으니까 이제 sky가 어떻다고 얘기하겠죠? 더 스카이 이즈 블루 더 스카이 암만 길어봤자 그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늘이니까 이시죠 더 스카이 이즈블루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에 어디에 오케이 하늘에 표면이 있어서 표면에 딱딱딱딱 붙어있어 in the sky on the sky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뭘 보래요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필드가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it is yellow 오케이 더 필드 이즈 yellow 더 필드 암만 길어봤자 it it is yellow it is yellow 더 필드 이즈 yellow 근데 왜 yellow인지 얘기하는데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yellow 여러 개입니까? 쌀 세려올 거야 응 너무 많아서 세릴 수 없으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쌀이 있어요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어디에 더 필드 오케이 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 필드는 무엇인데? 뭐 더 필드? in the in the field in the field 하늘에 아까 나왔는데 하늘에가 뭐였어? 하늘에 하늘에 in the sky 그러니까 들판에 in the field in the field in이 들어가면 어디 어디 애가 되는 거예요 i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딴 걸 보라 그럴 거 같아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그 다음에 forest가 어떻다고 얘기하겠죠? it is green it is green 그 다음에 green인 이유가 얘기하겠죠 이제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there are trees and animals there are trees and animals there are trees and animals 어디에? in the in the in the in the forest in the forest 그렇습니까? in이 붙으면 어디에라는 질문이 대답이 될 수 있나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보라고 가네요 look at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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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속에 있어요. 집 지붕 위에 애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온이 아니고 인이죠. 계속해서 뭘 또 보랍니다. 아까 보라 그랬는데 또 보라 그러네.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라고. 이제 밤이죠. 그래서 밤이면 이런 게 있겠죠.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 그렇지. 계속해서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where is the sun? 뭐라고요? where is the sun? 그 다음에 또 딴 걸 보라 그러네요. look at the field. 또 보라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it is white. 들판이 왜 하얘 이러니까 그렇죠.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렇지. 너무 많아서. 그래서.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어디에? on the field. 그렇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o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where is the rice? 그렇지. where is the rice? where is it? where is the rice?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산을 보래요. look at the mountain. 그렇죠. mountain 쓰기 힘들어하고 선생님 바보같이 몬타인 했대처럼.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오케이. 색깔이. 어? 산인데 이런데? it is brown. 그렇죠. it is brown. 나무가 다 베어지고 흙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된 거고. 그런 이유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there are people. 그렇죠. 여럿이 있으니까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mountain. 산 속에 막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산 위에 붙어있어요. 산을 막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 개가 어딘지 물어봐요. 여러 개가 어딘지 물어봐요. 여러 개. where are where are where are the the and animals. 그렇지.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the trees and animals. where are they? 앞만 길어봤자. they야. 그렇죠. where are they? they니까 they is they are they they there 가 아닙니다. they 하고 there 달라요. they are where are they 한 거야.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 where are they? 자, 그래서 뭐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 there 뒤에 is가 올 수도 있고 there are 일 수도 있고 there 하고 they는 달라 이거는 거기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것들 또는 그들 그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좀 발음은 비슷하지만 구분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집 좀 보세요. Look at the house. 오케이. 색깔이 바뀌었겠죠? It is orange. It is orange. The house is orange. It is orange. 오케이. 어? 이번엔 딴 애가 있는데 같은 애인데 자란 거죠?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In the house. 그렇지. 오케이. 이제 애기 어디 갔는지 물어보죠. 그렇죠? 애기 몇 명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The baby. The baby.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됐습니까? 오케이. Excellent. 오케이. 좋아했어요.